최근 킹 오브 싱어즈 2초 프로그램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끌며 방송을 시작했다. 트로트 예능의 인기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시즌 2의 출발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큰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 진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박서진과 신유의 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참가와 관련된 의혹과 비판은 점차 확산되며 심지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상황이 정말 적절한 일인지 논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논란의 중심 박서진과 신유의 참가 킹 오브 싱어즈 2초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은 박서진과 신유이다. 신유는 처음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였으나 이후 본선 참가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박서진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권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점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수의 참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방송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유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뒤 갑작스럽게 참가자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서진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굳건한 입지를 가진 인물인데 그가 참가하게 된 배경도 불명확해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서진과 신유의 참가가 논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공정성의 결여가 있다. 한 전문가 A씨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인물이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면 다른 참가자들보다 부당한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 B씨는 선무방해제는 고의적이고 명백한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박서진과 신유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들의 침묵은 문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트로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인물인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가 쌓아온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유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로 전환된 과정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점은 단순한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로 보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트로트 예능의 공정성 문제와 그 영향 이번 논란은 단순히 두 명의 참가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 논란은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유의 경우 초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본선 참가자로 합류한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상황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선발과 심사 기준 그리고 방송 내에서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제작진이 공정한 절차를 명확히 공개했다면 이러한 의혹은 더 적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참가자의 선정 방식과 심사 기준이 공개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논란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었다. 5. 팬덤 간 갈등과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팬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서진과 신유를 옹호하는 팬들과 그들의 참가를 비판하는 팬들 간의 충돌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참가자들의 공정성에 대해 주장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낮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청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의 갈등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예능과는 달리 트로트 팬들의 충성도 높은 지지가 중요하다. 팬덤에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인기를 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갈등은 프로그램의 향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프로그램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이번 논란이 장기적으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제작진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론가 DC는 초반 논란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제작진이 명확하고 투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대중은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넘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중요시한다. 경쟁기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연을 펼치고 그 결과가 정당한 평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대중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애정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7. 트로트 예능의 특수성 트로트 예능은 일반 예능과 다른 점이 있다. 트로트 음악은 중장년층을 주요 소비층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정통성과 투명성을 중시한다. 박서진과 신유의 참가가 논란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대중은 그들의 참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의심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성과는 결국 그 자체로 신뢰를 잃게 만든다. 트로트 예능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그 장르의 특수성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트로트는 그 자체로 정통성과 역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투명한 경영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트로트 예능이 그러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의 명성과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특히 박서진과 신유의 참가와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트로트 예능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8. 향후 트로트 예능의 방향 이번 논란은 별표 별표 킹 오브 싱어즈 2초 별표 별표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트로트 예능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로트 예능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명확한 규칙과 투명한 운영 없이는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의 내정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9. 팬덤과의 소통 팬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팬들의 열정을 단순히 시청률로 환원하려 하지 말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팬들의 지지와 열정은 결국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코너를 추가하거나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접근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10. 전문가들의 전망 미디어 평론가 이 씨는 이번 논란이 별표별표 킹 오브 싱어즈 2초 별표별표에 향후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중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제작진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명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로트 예능의 특성을 잘 살리고 트로트의 가치와 정통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 결론 별표별표 킹 오브 싱어즈 2초 별표별표는 현재의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는 제작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청률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공은 참가자, 제작진, 팬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트로트 예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트로트 장르의 정통성과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논란을 기회로 3화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별표별표 킹 오브 싱어즈 2초 별표별표는 그 자체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